인터뷰 너무 맛있어요 두 개가 너무 맛있다 단지 쫄깃함 초콜릿 레츠소스 시원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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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냄비 너무 맛있어요 계란 올리브유 청양고추 이제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콜라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크림치즈 쭈쭈쭈쭈 하나 더 먹은 것 같아요 주황색 치킨의 맛 안녕하세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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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치킨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지막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이번엔 치즈소스 음.. 저녁 맞고 정말로 먹어야지 자식을 준비해봐라 정말로 먹어야지 자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떨리네요 저녁에 바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었을때 저는 먹었어요